추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 규정이 좀 혼나는 것 같은데. 펑키한 거 펑키한 거 펑키한 거. 하면 안 되지. 오늘 샷 갔다 왔는데 이 스타일이 저한테 어울린다 그래서. 어울리긴 한다 근데. 이런 거 같은데? 진짜 잘나. 진짜 자른다. 난 이런 거 잘 몰라요. 진짜 자릅니다. 선생님. 길거리에서 내 마주치지 마서. 길거리에서 내 마주치지 마서. 길거리에서 내 마주치지 마서. 우리 나 친구야? 우리 친구야 그럼 나? 지효. 안녕하세요. 지효야 같이 가자. 빨리 와. 지효야 왜 혼자고 그러니. 지효야 형님 오셨습니다. 준비를 했어? 우리 리더 하리 하리더. 이렇게 하면 안돼. 자 뭐 한번 풀자. 자 우리 그루비룹 더러운 커섭. 음악 갈게요. 원 투 쓰리 포 짱 짱 짱 짱 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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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equal sub. 짱 짱 짱 짱 짱 짱 Une 자 우지 짱 짱 짱 짱 Out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주영 시작 자 우지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구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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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아유, 없었습니까? 아유, 여기 또 겨누무 시대잖아! 겨누무 새끼들! 아, 독바로 해, 독바로! 같은 친구끼리 왜 그러니? 야, 친구라고? 이 자식이 내가 5년 끌었어, 이 자식아! 5년 끌어다니 뭐? 아, 신명 끌었잖아! 신명 끌었잖아! 나 5년 끌었어, 5년! 야, 내 친구들이야, 다! 아니, 지효야! 지효야! 왜? 이쁘다! 야, 지효 열정적이다, 진짜 오늘! 너 남자친구 있냐? 우리 밴드 메인보컬! 아, 너무 아예 스타일이야! 야! 뭐야, 그래!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댄스동으로! 아, 댄스동 아니야, 여기? 에이, 뭐야! 그냥! 우후! 구 apt3다니 탕, Païta, 나. 야, 괴여! 댄스부라도 이건 병원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elements? enser 좋아. 와 이게 학생러면서 이런 춤 사이가 나온다고? 야 너 이거 잘 춘다 야 우리 에이스야 우리 에이스 야 야 입에서 담배 냄새라 야 너 손바닥 퇴 손바닥 퇴 손바닥 퇴 손바닥 퇴 이게 어디 학생이 담배를 피고 대정신이야? 담배 안 피웠다고? 니가 아무리 우리보다 꿀어갖고 나이가 많지만 그래 그래도 학생은 학생이니까 나도 나를 친구야 뭐 뭐? 여기 담배 냄새 송지옥 거야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 저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야 근데 너는 무슨 부야? 뗀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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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여럿끼리 들고 난리야? 이거? 그냥 깡패야 깡패야 깡패가 아니야 이거 우리보다 어떤 극을 해도 깡패야 야 손 더불었어 너 깡패 얘기 좀 해 너 따끔하게 얘기해 봐 손 한번 때려 야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라고 한 대만 맞아주면 끝내고 바로 계좌이체로 한 5만 원 정도 보냈다 아 이거 어떡하지 교복 안에 또 오늘 정성 드렸어 오늘 정성 드렸어 먹 버릴려고 또 좋아하는 색깔 이런 먹 폴라티를 입고 왔네 아니 추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추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추운데 뭐야 아니 추운데 어떡해 추운데 정말 너무너무 추워요 선생님 어 그리고 우리 지효 아 머리가 이거는 무슨 스타일이지? 학생 규정이 좀 어머나는 스타일 같은데? 펑키한 거 펑키한 거 펑키한 거 빼면 안 되지 오늘 샷 갖다 왔는데 이 스타일이 저한테 어울린다 그래서 어울리긴 한다 근데 아 진짜 아 뭐야 어울리긴 하네 아 지효이가 알지 여기 지효 가방인가? 네 선생님 한번 볼게 어 그거 잠시만 주세요 왜 왜 아닙니다 열 만 안 되나? 아니 열어도 됐는데 부정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건 뭐지? 제가 밴드 부라서 마이크를 항상 소재하면서 연습을 하려고 아 보컬이야? 네 그럼요 선생님 사실 이거 라이터인데 야 이거 조용해 너 벌점 1점 거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벌점 1점 어차피 됐고 우리 지효는 그래도 삔이 너무 얌전한 게 많아서 벌점 1점. 아, 좋다. 1점이요. 1점이 없네. 예, 선생님, 저는 선두부입니다. 어디 선생님을 내려다보나? 예, 선생님, 저는 선두부입니다. 그래요, 선두? 선생님, 머리가 너무 길어서. 손 너무 안 씻고 다니기에는 너무 지져해요.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들이 잘라주시던데요. 저는 선생님이 자르시면 자를 의향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강의 오시죠, 강의. 자를 의향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강의 오시죠, 강의. 강의 오시죠. 우리 학교 규정 몰라? 저는 뒷머리 선생님이 자르시면 자르겠습니다. 진짜로? 예, 예. 알았어. 선생님이 자르시면 무조건 자르지.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많이 그러는데 TV보다. 진짜? 진짜야? 이거 꽁트 아니야? 리얼이야, 뭐야? 아니, 지금 어쩔 수가 없어. 네? 어쩔 수가 없어. 너 영화 끝났잖아, 이제.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진짜? 그냥 확 쳐주세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길었어. 이거 꽁트 아니야? 리얼이야, 뭐야? 그냥 확 쳐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자르시면. 야, 이거 보니까 한 몇 년 길은 것 같은데. 네, 네. 자르시면 자르겠어. 진짜 자르시는 것 같은데? 오, 오. 이거 진짜. 진짜 잘라. 진짜 잘라. 진짜 자른다. 난 이런 거 잘 몰라요. 진짜 자릅니다. 야, 진짜 자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짤라세요, 짤라세요. 짤라세요, 짤라세요. 짤라세요. 어차피 잘라야 돼,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 자르시라. 아니, 근데 뭐냐 하면 문제는. 그 정도만 칩시다. 니가 자르면 보성이 형도 잘라야 돼. 니가 자르면 보성이 형도 잘라야 돼. 야, 그러니까. 니가 벌점을 받아. 알았어, 알았어. 니가 벌점을 받아. 아니야, 아니야. 어, 주세요, 주세요. 어, 이거는 선생님이 어. 그냥 벌점 받아야지. 벌점 5점. 어, 오케이. 아주 두분한 상태가 불량이에요. 그래. 왔다, 왔다, 왔다. 잠깐만. 자, 왔어, 왔어, 왔어. 어떻게 보면 돼요? 잠깐만. 자, 왔어, 왔어, 왔어. 와, 어떻게 보면. 자, 이 대결이 제일 보고 싶었어. 야, 이거. 안 움직여. 아니, 학생. 학생. 선생님이랑 한번 싸우자는 건가, 지금? 아니, 이거 자세가 왜 이렇게. 자세, 자세가 왜요, 선생님? 공격증이 아니라 지금. 얘는, 얘는 약간 프로틴 중독이에요. 아, 그래? 선생님. 어. 길거리에서 내 마주치지 마소. 길거리에서 내 마주치지 마소. 어?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우와. 우와. 실에 푸셨다. 선생님. 실에 푸셨어, 드디어. 엎드리라.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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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로 한번 때리고 있죠, 이게. 진짜로. 엎드려 뻗지? 엎드려 뻗지. 진짜로, 진짜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진짜로 가야 됩니다. 아이, 자. 아이, 판이 좋네, 판이 좋아. 아주 선생님한테 말하는 태도가 불량해. 자, 간다. 아주 선생님한테 말하는 태도가 불량해. 자, 간다. 아, 장난치. 아, 장난치. 아이. 아, 장난치. 아이, 장난치. 아이, 선생님. 아이, 너무 겁먹었잖아. 너무. 아니, 선배, 선생님. 아니. 아니. 아니, 학주가. 아니, 학주가. 아니, 학주가 명색이. 아니, 학주가 명색이. 아니, 학주가 명색이. 아니, 학생들이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어찌 됐건. 어. 벌점 주세요, 벌점. 어. 그, 저. 가슴, 가슴에 그 힘 좀 풀어. 아, 참나. 예. 선생님이 이미 많이 위협적이야. 그러니까. 쫄았어. 선생님. 선생님 얼굴을. 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요. 저 눈빛은 5점입니다, 선생님. 이거 5점이야. 15점입니다. 눈빛이고 나서요. 교권이 무너졌어요, 지금. 1, 2, 3. 선생님 파이팅. 아, 선생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점입니까, 몇 점. 교권이. 그래, 맞아. 선생님. 엎드리라고. 선생님. 엎드리라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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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이. 엎드리라고. 엎드리라고. 선생님. 엎드리라고. 구성아. 마지막 교잉대. 엎드리라고. 마지막 교잉대. 엎드리라고. 아니, 내가 대신 맞을게 해. 대신 때리세요. 구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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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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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의리가 있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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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천사의 의리. 세게 가. 딱 한 대만 때릴게. 멋있어. 간다, 이. 딱 한 대만 때릴게. 의리. 야, 저 형도 50이 넘었어, 이거. 야, 김신아. 야, 보성이 형도. 야, 보성이 형도.